반갑습니다. 2024년 7월 8일입니다. 오늘 나이트 추천주 에이프릴바이오였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 오늘은 제가 휴가 갔다 와서 오늘 첫날이었는데요. 약간 어수선했지만 그래도 저희 나이트반에서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 오늘은 에이프릴바이오. 바로 아침에 급등했죠. 아침에 거의 5% 이상 급등했고요. 매도사인까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늘 2차 보폐가까지 나왔죠. 그래서 저희 위드서TV를 믿고 따라오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상승할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나이트반은 시초가반입니다. 아침에 9시 땡 하면 들어가는 반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우리 회원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게끔 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믿을 거 없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드서TV에서 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침에 시초가 배팅하는 나이트반 그리고 장중에 따라하는 단타반 그리고 오늘 저희 직장인반이죠. 이 직장인반에서 오늘 에코프로 시원하게 또 수익을 냈습니다. 에코프로 직장인반에서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주시면 이 직장인반은 장중에 잘 못 보는 분들을 여기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장중에 잘 못 본다 이러신 분들은 직장인반에서 하시면 또 수익을 꾸준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위드서TV 저희가 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날에 미리 종목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거 보고 잘 따라하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하는 방식이 굉장히 간단하죠. 시초가는 나이트반 그리고 장중에 단타치는 단타반 그리고 또 당일 수급주를 하고 있는 이 행복방. 행복방 성적 한번 보십시오. 완전 예술입니다. 예술. 이 행복방은 제가 체험을 시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행복방에서 체험 한번 받아보고 싶다. 완전히 장난 아닙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딱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수익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5757-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초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10-5757-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 그리고 HLB 보유하신 분들은 별도 연락 주시면 여기가 HLB방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